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시가 한강을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 접근시설을 개선합니다. 한강변 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승강기를 증설하는 등 시민과 보행역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원 발언대에서는 우영찬 서울시의 부의장이 나와 공항소원 피해대책과 마을버스 요금 인상요가 관련해 소신을 밝힙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에 혈액 수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헌혈 참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걸 생각하면 그나마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헌혈자 수 감소가 더 큰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헌혈 문화 확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손성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찾아가는 헌혈 버스 앞에 헌혈을 하러 온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헌혈 안내문을 나눠줍니다. 은평구 응암일동 주민자치회가 마련한 헌혈 캠페인입니다. 코로나19로 혈액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좋은 일들을 주민뿐만이 아닌 사회를 위해서도 한번 해보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기간 급감했던 헌혈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혈액 공급에 비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넘겼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헌혈량 감소 때문입니다. 현재 일평균 혈액 보유량은 3.5일분으로 적정치인 5일분에 못 미칩니다. 지난해 전체 헌혈자의 절반이 넘는 54%가 10대와 20대였습니다. 고령화로 수혈이 필요한 50대 이상은 계속 증가하는데 헌혈량은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혈액은 계속 사용량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1, 20대 헌혈자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혈액 공급 부족 우려 속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헌혈 캠페인은 올해로 세 번째. 응암활동 주민자치회는 매월 두 번째 화요일을 헌혈하는 날로 정하고 오는 10월까지 16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은평구 외에도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행된 헌혈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은 87명. 주민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예산 32억여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나섭니다. 시장 경영현대화와 시장 시설 현대화, 시장 보수 지원, 시장 등록 지원 등 4대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경창시장에 예산 1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상인회를 대상으로 상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양천구 시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시장별 부스 운영도 새롭게 진행합니다. 또 목동깨비시장 등 시장 7곳에 시장 매니저를 1명씩 배치해 회계, 공모사업 기획 등 상인회 업무를 지원합니다. 목사랑 시장은 아케이드를 전면 교체하고 목동깨비시장에는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한강을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 접근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강변 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주거지역에서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 한강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나들목을 신설하고 기존 어둡고 낡은 나들목은 밝고 환하게 재정비합니다. 더불어 한강교량 남북단에는 승강기를 증설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양천구를 지역구로 둔 우형찬 서울시의원이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스튜디오에 우형찬 부의장을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1대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선출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서울시 정책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 서울시 정책인데요. 지난 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도 다수가 국민의힘입니다. 76분의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은 36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펼쳐왔던 많은 정책들이 후퇴하고 왜곡되고 또 거기에 맞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정책으로 대표적인 게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있고요. 가스비, 난방비 인상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TBS 재정지원 조리도 있고 또 다가올 화두가 되는 학생인권 조리도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시민들의 편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의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들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현안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공항소음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광역의원 간담회에 참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공항은 이륙을 하면 착륙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포공항에서 이륙을 하면 제주에서도 내리고 부산에서도 내리고 여수, 다양한 곳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공항소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대책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접 피해를 받는 곳, 인근 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대한 대책과 지원이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분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전국에 있는 광역의원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토의하고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3월에 국토부에서 전기료 에어컨 지원을 현금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한 가구당 1인당 10만 원씩 그럼 한 10년이면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전기료 에어컨 설치비가 371만 원입니다. 굉장히 우리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손해를 보는 정책들을 지금 내놨거든요.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맞서 나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 전기료 지원이 70에 글까지 해서 우리 학생들이 소음 피해 없는 학교에서 공부하시도록 하는데도 또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라면 값도 경제를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서민을 생각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라면 값도. 대중교통이라는 건 우리 모든 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건데 너무 생각 없이 다만 적자다라는 이유로 올린다는 가장 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난 겨울에 우리 남방비 폭탄 맞았죠. 그다음에 전기료 폭탄 맞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까지 적자라는 이유로 올린다. 그러면 서울시가 아니죠. 주식회사 서울시죠.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차를 두고 올릴 수가 있거든요. 라면 값도 시차를 두고 올리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올린다. 그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공공요금 또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서울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하신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 신월 여의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부 공원화 사업 때문에 인천하고 경기도에서 오는 그 수많은 차량들이 도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민자도로를 지을 때는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즉 유료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도로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한 채로 그 도로를 탈 수밖에 없는데 요금을 올렸다. 이건 시민들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는 행동이라고 봐야죠. 끝으로 이제 우리 지역 관련 현안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건축이나 대중교통 등이 이제 국직한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현안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양천의 발전에서 경전철 복동선 정말 중요합니다. 올 6월 지금 기재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민주당에서도 또 제가 경전철 재정사업을 하자고 끊임없이 요구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고 서울시 도시철도만 계획을 통과했고 국토부 통과했고 이제 기재부만 남았습니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님과 오세훈 서울시장께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목동선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낼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그다음에 신월동의 공공재개발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지금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특히 목동아파트 1, 2, 3단지의 경우 이유를 알 수 없이 근거 없이 3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거를 다시 3종으로 바뀌는 작업이 선행돼야 되고요. 다행히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아타운과 공공재개발 역시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니즈에 맞는, 필요에 맞는 정책들을 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과 재개발 지금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말씀드리고 보니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역 현안들 잘 꿰뚫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의종활동 저희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영찬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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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 모두의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잇따라내리면서 선거운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남 화순 후보들의 자라탕 향응 제공에 대한 기사를 인쇄물로 배포한 A씨.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를 나타내거나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지하주차장의 차에다가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배부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4월 10일 열릴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이 같은 인쇄물을 이용한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쇄물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함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선거운동 관련 조항은 모두 6개. 먼저 그동안 일반 유권자에게 금지됐던 어깨띠나 모자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현수막도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기간 개최가 금지됐던 집회나 모임도 선거운동을 위한 게 아니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금지됐던 지방공사 또는 농축협 등 조합의 직원 역시 앞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적용되던 실명확인 원칙은 폐지됩니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처럼 헌법 불합치 의견이 제기된 조항은 모두 오는 7월 법 개정 시한이 만료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운동 관련 법 조항 9개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지난 1월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월에 헌법 불합치 해소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운동을 비롯해 유권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